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이라는 데이터를, 배열의 형식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떠한 변수에 담아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변수에 담겨있는 데이터 중에서 특정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은 그런 피로가 생기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이것인데, 클래스 그룹이라는 변수 안에 배열을 담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중에 세 번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을 수도 있고, 또는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클래스 그룹 안에 담겨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입니다. 여기 제가 준비한 예제를 한번 저도 이 클립스에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getDemo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클래스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클래스 그룹에 배열을 정의해서 배열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이 클래스 그룹에 담기는 배열은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기호를 통해서 제가 기술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클래스 그룹에 담겨있는 데이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우리가 가져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그룹, 그리고 대괄호로 시작하고 대괄호로 끝나고 그 사이에다가 숫자 0을 주게 되면 이 배열에 담겨있는 첫 번째 값인 최진혁이라는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1을 주게 되면 최유빈을 가져오고요. 2를 주면 한일함을 가져오고 3을 주면 이고잉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값 있죠. 0, 1, 2, 3이라고 하는 이런 값들을 영어로는 인덱스, 한국어로는 색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도 보면 책 제일 뒤에 뭐가 있어요? 색인이 있죠. 그리고 색인에는 여러분이 빠르게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색인이 있어서 어떤 단어가 어떤 페이지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적혀있잖아요. 어떤 이름이 어디에 적혀있는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색인인 건데 여기 있는 이 배열에서 사용하는 인덱스라는 것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즉 0번에 0이라고 하는 주소에 해당되는 0번째 위치에 있는 것은 최진혁이고 1번째 위치에 있는 것은 최유빈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덱스라고 하고 여기에 담겨있는 이 각각의 값들을 우리말로는 원소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원소 엘리먼트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주목하셔야 될 것은 숫자가 0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0부터 카운팅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을 가져올 때는 사람이랑 인간들처럼 1을 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답게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머신답게 0부터 카운팅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1을 하면 최유빈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 어떠한 배열이 있을 때 그 배열에서 몇 번째의 값을 가져오는 것 그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정보들을, 데이터들을 연관되어 있는 것과 그루핑하는 것이 배열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루핑하는 것은 정의하는 것이고 그 정의되어 있는 정보 중에 특정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아까 대괄호 안에 색인, 색인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관리를 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현재 이 배열 안에 몇 개의 정보가 들어가 있느냐, 몇 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학교가 있으면 거기 있는 각각의 학생들이 있고 이 학급이 배열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각각의 학생들에게 우리가 숫자를 붙이잖아요.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4번, 5번, 6번 그럼 선생님이 들어와서 5번 학생 책 읽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5번 학생이 누군지 몰라도 책을 읽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면 또 필요한 정보가 뭐죠? 현재 이 교실의 총원이 몇 명인지를 선생님이 알고 싶겠죠? 그래야지 몇 명, 출석 같은 것들을 체크할 수 있을 거잖아요. 바로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선 코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에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getDemo라고 하는 이 코드 여기서 이 부분 있죠? 배열을 정의한 부분이 있었죠? 이걸 카피해서 length demo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석처리를 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라는 의미죠? 자, 여기서 배열을 첫 번째 이 예제에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는 배열을 정의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열에 담겨있는 데이터의 수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클래스 그룹이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했고 스트링, 대괄호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배열을 정의하기 위해서 변수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전에 배열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중괄호를 사용해서 중괄호를 닫고 그리고 그 배열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들, 원소들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배치해서 중간에 이렇게 콤마, 쉼표를 주는 방식으로 이 배열을 정의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new, string, 그리고 4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예, new, string이라고 하면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문자열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방법인데 우리는 이 new라고 하는 것이 현재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객체지향이라는 것을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 일단은 미지향역으로 남겨놓고 배열을 정의할 때 new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배열을 정의할 때만 new를 쓰는 건 아니지만 일단 new를 쓴다고 생각하시고 즉,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new를 이렇게 앞에 배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것은 문자열의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다는 데서 스트링을 준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가로를 또 배치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와 대가로 사이에는 숫자 4를 주게 되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문자열 데이터 타입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은 새로운 배열은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 그룹 그리고 대가로 대가로 닫고 0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호출하게 되면 클래스 그룹이라는 배열에 담겨있는 0번째 인덱스에 해당되는 정보인 최진역을 갖고 오는 그런 것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구문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equal 대입 연산자죠. 그리고 최진역을 하게 되면 클래스 그룹이라는 배열에 0번째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은 최진역이다 라는 뜻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즉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로 안에 1을 하고 최유빈을 하게 되면 인덱스 1에 해당되는 값은 최유빈이다 라는 뜻이 되고 2는 아니람 3은 egoing을 하면 이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것 있잖아요. 배열을 정의하기 위한 이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은 한 번에 정의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분할해서 정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할해서 정의하기 전에 이 배열에 몇 개의 값이 담길 수 있는지를 여러분은 꼭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담으려고 하는 값이 10개다 그러면 숫자 4가 아니라 10을 적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 100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몇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100개보다는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100을 적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100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이 배열에 담으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자바와 같은 언어에서 제공하는 배열에 불편한 점인데 이러한 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length라고 하는 겁니다. length 클래스 그룹 이거는 배열이 담겨 있는 변수의 이름이죠. 그 뒤에 점을 찍습니다. 이 점의 의미도 나중에 객체지향할 때 살펴볼 겁니다. length라고 적어 주게 되면 클래스 그룹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겨 있는 배열의 배열이 담을 수 있는 원소의 개수를 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가 그래서 이렇게 결과는 4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4라고 하는 이 숫자는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구문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배치시킨 이유가 뭘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그룹을 제가 여기서 실행을 했을 때는 이 클래스 그룹에는 어떤 값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다만 클래스 그룹에 담겨 있는 배열은 문자열이고 4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은 여기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값을 넣을 때는 클래스 그룹하고서 0에다가 최진영을 넣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클래스 그룹에는 최진영이라는 값 하나가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클래스 그룹하고 랭스를 하게 되면 1을 출력할 거라고 예상하기가 쉬운데 1이 출력되지 않고 4가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얘도 4고 얘도 4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이 랭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변수에 담겨 있는 값이 몇 개 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 변수에 담겨 있는 배열은 몇 개의 값을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값이라는 거죠.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바나 자바가 아니라 이 고급 언어에 속하는 좀 더 쉬운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에서는 보통 저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몇 개의 값이 담겨 있느냐를 알려주는데 이 자바와 같은 언어는 그 안에 몇 개의 값이 담겨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4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배열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만 정의하고 그리고 이번 동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이 예제에서 이런 예제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클래스 그룹이라고 하는 이 배열에다가 최진혁, 최유빈, 한일함, 이고잉이라는 값을 담았는데요. 이 클래스 그룹이라고 하는 클래스 그룹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 담겨있는 배열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인덱스 0번째 인덱스에는 최진혁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1번째 인덱스는 최유빈 2번째는 한일함 3번째는 이고잉이라는 값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값들을 뭐라고 하냐면 엘리먼트라고 부르고 그 엘리먼트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식별자는 바로 여기 있는 이것들인데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라고 주로 부릅니다. 또 색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인덱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이 배열, 클래스 그룹이라는 이 배열이 담을 수 있는 최대 데이터의 크기는 랭스라는 것을 뒤에 점 랭스라고 하면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값은 4를 항상 리턴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배열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배열의 구체적인 효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